오 overcook 귀여워 저번에 쓰실 수밖에 없어 거자 안 보여 어 빌리 알리시다 아 이거 떴잖아 엄청 이 사람 엄청 떴잖아 이 분 되게 젊으시다며 완전 청록색이네 색깔 마음에 든다 뭐야 이게? 나 뮤비 처음 봤어 아 귀여워 얘가 우리보다 어리잖아요 얘가 10대잖아 10대 얘가 10대요? 네 10대예요 아 진짜? 약간 센 언니 느낌이야 센 언니 뭐야 방금 그러니까 뭐야 이거? 오우 얘야 약간 반항하네 어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근데 이런 여자 가수가 없지 않았나? 미국에? 아 이런 내용이었어? 색감을 되게 잘 쓰는 거지 이게 나는 항상 느꼈는데 왜 그렇게 유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중독성 있긴 해. 귀여워. 영상 보니까 콘서트에서 막 방방 뛰더라고. 이 콘서트에? 이 콘서트. 이 노래. 빨간데? 나 이방 그레이에 50가지 그림자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 나도 좋아. 그래? 나도 좋아. 아니, 아니, 아니. 정신이 확 뜨네. 침 나오지? 나도 여기 고여있어. 벌써 끝났어요? 이제 좀 집중 좀 해보려고 할 때 끝나버렸어. 마지막에 그거를 좀 일찍 보여줘가지고 약간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깜짝이야. 그러니까. 뭘까? 되게 잔잔하다. 뭐야? 왜? 왜? 신기해.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와. 잠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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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근데 좀 상징적으로 잘 표현했다. 약간. 되게 색감 하나로 뭔가 되게 감각적인데. 뭔가 없잖아. 되게 저 회사일 것 같긴 한데. 그치. 아까도 그렇고. 저게 분명히 뭔가 상징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세다. 뭔가 느낌이. 기억에 되게 세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기억에 되게 세게 나오는 것 같아. 이미지가 세가지고. 사람 자체가 뭔가 되게 감각적이다. 그 노래도 되게 큰 높낮이가 없는데. 되게 잔잔하게 약간 좀 잘 전달되는 그런 느낌. 노래 좋네. 집 갈 때 들어야 될 것 같아. 예술인 것 같아. 스타일이 되게 딱 계속 비슷하니까. 쉽하다. 머리 색깔만 막 크고. 파란투르다. 그 머리 크거나 섰었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좀 예쁜데. 근데 목걸이 같지 않아? 가만히 있으니까 약간. 어떻게 놓지? 한번 올려보고 싶을 것 같은데. 어머. 얼굴이 겁이 있어. 너무 징그러워. 지새끼 싸움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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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예상을 깬다. 난 들어갈 거라 잘 깬는데. 나 나올 줄은 몰랐어. 아, 진짜. 아, 진짜. 거미가 3g이네. 오.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 무조건 있는데. 와. 와. 아우 검의 입에서 나온 것도? 본명은 빌리 아일리시, 파이릿 베드 오코넬 빌리 아일리시가 미들네임이에요? 2001년 12월 18일 로스앤젤레스 출신이다 2000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한국이었으면 좋은 번호사 한국 나이 여름살 8살 때부터 4살 연상 오빠와 함께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했다 어린이 합창단 때는 막 거미 이런 거 안 했겠지?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 때는 그냥 주의잡이 뭐였겠지? 주의잡이가 내려 11살 때부터 스스로 곡을 쓰고 불렀다고 한다 11살 때부터? 진짜 천재다 근데 이거는 그러네 처음 발표했던 곡 오션 아이스는 원래 빌리의 춤선생님의 안무 연습을 위해 작곡된 노래였지만 춤선생님이 이 노래를 사운드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자마자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보통 그냥 안무 연습하려면 그냥 그냥 메트로니움 같은 걸 편하면 되지 않아? 똑딱 똑딱 원 투 차차차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차차차는 거 재능이 있는 애들은 보여줄 기회만 주면 알아서 성공하는 거 같아요 선생님이 살렸네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아니었어도 아니었어도 언젠가 뜨지 그치 맞아 이 정도면 프로듀싱은 신오빠인 피니어스 오코넬이 작사 작곡은 빌리와 피니어스가 함께한다 빌리 아일리 씨는 뚜렛 증후군이 있다고 슬슬 밝혔다 아 틱장에 틱장이면 이제 한 가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 빌리 아일리 씨는 채식주의자이다 아 근데 검은이 먹었네 방금 입에서 검이 나오지 않았어? 삼키진 않았으니까 아 삼키진 않았으니까 입에만 넣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빌리 아일리 씨는 공포영화를 좋아하며 팔로우 수를 666에 맞춰놓는다 아 이거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이거는 빌리 아일리 씨는 자신의 몸매로 판단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항상 펑퍼짐한 옷을 입는다 아 그러네 근데 나도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 어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는 자기 노래랑 어떤 자기의 예술적인 거로 그치 사실 몸매라는 건 필요하진 않지 그치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 저 그리고 봤는데 어떤 어떤 뉴스였나? 빌리 아일리 씨를 그려가지고 근데 그게 약간 여기까지만 노출이 되는? 아 근데 빌리 아일리 씨가 엄청 화를 냈다는 걸 볼 것 같아요 최근 독일의 음악 잡지 나일론인가요? 나일론에서 빌리 아일리 씨 삭발 플러스 상반신 노출 일러스트를 상의 없이 써서 논란이 됐었다 아까 봤었던 뮤비에서도 전부 다 후드 아니면 진짜 큰 티셔츠 이런 것밖에 안 입고 있잖아 오늘 박시한 것만 응 근데 이런 친구라면 친구지 어리니까 오빠가 많이 응원할게 진짜 천재 진짜 천재 진짜 아티스트 왜 흔히들 생각하는 어떤 예술가의 사항이 있잖아 그치 그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치 맞아 근데 진짜 색깔이 엄청 뚜렷한 것 같아 응 응 약간 위태위태하면서 자기만의 생기가 엄청 강력하고 맞아 또 그 와중에 나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그런 모든 게 너무 자신감이나 강당하게 느껴져서 영상을 이렇게 보고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정날로 응 테이프로 들어가면 어떡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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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